안녕하세요 호이슨 머쉬룸입니다 케이셉 디스곡 잘 봤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적 없습니다 케이셉이 원래 불리하면 가사에다가 근거도 없는 이상한 얘기 써있끼고 그걸 사실인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데 담치한테 고백한 적도 없고 차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셉 진짜 내가 본 래퍼 중에 제일 혹시 그 포로 아니 포이즈 머쉬룸님 아니에요? 저 진짜 팬이에요 방금 그 나를 찾지만 그 노래도 듣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한 번만 아 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? 아 네 물어보세요 담치한테 고백해서 차인 거 사실이에요?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적 없습니다 어? 아닌데? 그 케이셉 디스랩 가사에 그렇게 나오던데요?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적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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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선박궁 뱀새끼 왜 전화했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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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거 나 알고 있어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적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 너 그 영상 올리면 너 그 영상 올리면 니 존나 후회할걸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적 없다고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 안 해 니가 사실 확인도 안된 말도 안되는 가사 써가지고 사람들이 오해 담치한테 고백하다가 차인 적 없고 디스전 니가 이기지도 않았고 지금 존나 부들부들 대는 중인가 보네 부들부들 중 에이 포이즌 존나 추해 전혀 부들부들 거리지도 않고 하나도 니 존나 추해 니 존나 신경 쓰고 있고 담치도 그 사실 알고 있어 신경 하나도 안 써 담치한테 담치한테 내가 그거 매스컴에다 밝히지 말라고 했어 왜냐 너에 대한 마지막 내 존경심이야 근데 니가 끝까지 나한테 그 나를 찾지마 가사에서 나를 존나 병신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이런 디스 꼭 쓴거야 이게 바로 나의 곤조고 이게 바로 나의 너에 대한 내 생각 마이 깽킹 오케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 유파하는게 그게 니 곤조라고 담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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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쟤한테 고백하고 차인적 없습니다